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을 먹었을 때, 이것은 면은 이제 매운 초장에 마늘을 먹어서 저는 면을 먹었을 때, 면을 먹었을 때, 면을 먹었을 때, 주먹밥 오돌뼈 초콜릿 매콤한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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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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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 아는 내 뼈가다보니 내가 먹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맛있는 거 같아요 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건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더 맛있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오징어 아, 찍어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서 아...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맛있어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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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핫도그 질색을 만들었지만 볶음밥이 정말 팁이 됐어요 들어있는 순삭한 식감이 많아 여기 뭐 1시간씩요? 고추냉이네요 오징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쥬쥬쥬 바삭바삭 콩나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